한글자막 by 한효정 별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좀 슬프지만 그게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미래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샌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해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안경 쓴 안경 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